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황강희씨가 황강희씨가 임시... 임시완씨 임시완씨한테 대놓고 질투하고 엄청 열등감 느껴졌죠 그걸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런 감정을 대놓고 방송에서 나타낼 수가 있지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황강희씨를 저는 많이 롤모델로 삼았어요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섬에 담그를 곰을 닦아줍니다 곰을 넣어요 곰을 닦아줍니다 곰을 넣으면 곰은 끓여서 곰을 닦아줍니다 곰을 닦아줍니다 곰을 닦아줍니다 곰을 닦아줍니다 한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제하고 또 그저께 저희 기사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광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예능으로 돌아왔는데 군 안에서도 예능을 많이 봤었어요. 어떤 예능이 있을까, 나하고 어울리는 예능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능의 추세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함께 방송했던 연예인분들과 MC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2년에는 여러분들께 MC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